나이지리아 보코하람 분파인 서아프리카 이슬람 국가 ISWAP가 최근 12세 소년병이 소총으로 정부군 2명을 처형하는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이슬람 국가의 전 세계적 공격을 연구하는 토마스 롤비에키는 이 영상을 분석한 후 자신의 SNS에 그것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국제 기독연대는 ISWAP와 같은 테러리스트 단체가 서구의 영향력을 버리고 이슬람법을 시행하기 위해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 수만 명을 살해하고 난민 수백만 명을 발생시켰다고 밝혔습니다.